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김경윤 회사의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한마디만 더 하죠. 형국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.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. 지금 우리를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.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? 저는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재령 의원님? 이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? 남순이 고려하는 당황에 대해서 집중하는 또한 근무인데이로 우리가 더 진보입 지켜보는 특정인의 법을 확인하십시 Dienst